문화재청이 한국문화재재단과 공동으로 역사유적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으로 장식된 천년정신의 길을 비롯해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꾸며진 수행의 길 등 총 7가지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요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한국의 문화유산이 코로나19 사태를 넘어 치유와 여가의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엽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지난 26일 서울 환구단에서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캠페인은 K컬처의 원형인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누구나 쉽게 전국 각지의 유적지를 찾아가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문화유산이 실외에 있는 만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일상의 즐거움을 되찾고 국내 관광산업과 내수시장에도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행사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영호 문체부 장관과 정재숙 문화재청장 등 다수의 정관계 인사가 참석했고 불국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스님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국이 지붕 없는 박물관이나 다름없습니다.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선포식은 곳곳에 숨어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가치와 매력을 재발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캠페인은 총 7개의 길로 구성된 방문 코스를 제안한 가운데 다수의 유명 사찰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프로그램의 첫 번째 격인 청년정신의 길은 석구랑과 불국사를 시작으로 하해마을을 거쳐 안동 봉정사에서 마무리되고 백제 고도의 길은 공주 마곡사를 비롯해 국내 최대이자 가장 오래된 석탑이 존재하는 익산 미륵사지가 장식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주제의 유사성과 지역 근접성 등을 고려해 비교적 짧은 여정으로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코스를 선정했고 관련 홈페이지와 실시간 소통을 위한 SNS도 적극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7개의 코스 중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구성된 수행의 길도 주목됩니다. 송리산의 보물창고로 불리는 법주사를 비롯해 승보사찰 송강사, 고려의 혼이 담긴 해인사, 불보사찰 통도사 등 한국불교의 위대한 숨결이 깃든 7사찰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과 위안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길로 연결하여서 통행하게 하고 또 구경하고 해야만이 정말 그야말로 세계인의 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올바른 지향점을 모색하며 한국불교의 친밀감을 더할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문화재청 관계자는 장소별 교통편과 관광정보가 담긴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국 안내소와 온라인에 제공하고 코스별 영상 콘텐츠도 제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